가방은? 가방은? 야, 돈가방은 나한테 있다고 얘기하지 마. 가방은? 숨겨놨어, 숨겨놨어. 숨겨놨어? 저 궁금한데 만약에 사람이 이기면 돈 나눠갔나요? 어, 오빠. 알았어. 오빠 믿을게. 오빠 무조건 사람이야. 나는 무조건 사람이야. 네가 사람이라면. 나눠준다고만 약속해. 아니, 물론, 물론. 5대5. 오케이. 5대5? 5대5, 5대5. 자, 이 안 했으면 되겠다. 어디 가? 제 거 아니야? 오빠 내놔. 내놓으라고. 뭐? 왜 내놔? 왜 내놔? 아, 지옥껄까 봐. 아, 오케이. 입고 있어야겠다. 내가 여기 오는 게 아니었어. 아, 지옥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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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, 오는데? 그녀만 믿어줘. 나 사람이어, 오빠. 사람이라고. 사람이라고. 아, 일단. 대단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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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포기해. 그만이야. 내가 나눠줄게. 그만하자. 알았어. 그만하자. 그만해. 이만해. 너무 힘들어. 진짜 이 진흙탕 속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었어. 가지 마. 정비야. 꺼져. 이거 해야 돼. 나 사랑해. 나 믿어.